신부님, 사순 시기 때마다 너무 불편합니다. 억지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기분이 듭니다. 신부님들이 가만히 있는 우리들을 긁어붓으러 만드시는 건 아닌가요? 저는 다른 신부님들과 조금은 다르게 대리운전을 해보았습니다. 부자만을 위한 집이 아니라 권력이 있는 사람들만의 집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모잘 것 없는 누구라도 기도할 수 있고 모두에게 열려있는 곳 시작기도 바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주님께서는 당신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려고 구원과 은총의 사순 시기를 교회에 허락하셨나이다. 이 시기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그릇된 욕망에서 벗어나 덧없는 이를 피하고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힘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수원 가토리 대학교 김일태 베네딕도 신부입니다. 평화방송에서 부족한 저를 이 사순 특강에 불러주셔서 처음에는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하느님께서 부족하고 나약한 그곳에서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이 특강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사제이기에 성령께서 활동하시리라 믿으며 특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 시기를 맞아 우리는 회계, 회심이라는 큰 주제를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자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신부님, 사순 시기 때마다 너무 불편합니다. 사순 시기는 좀 침통한 분위기가 들고 억지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기분이 듭니다. 머리에 젤을 바르고 금식과 금육을 해야 하며 성과 소리까지 우울합니다. 뭘 회계하고 뭘 정화해야 합니까? 신부님들이 가만히 있는 우리들을 긁어붓으러 만드시는 건 아닌가요? 충분히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신 그 사건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리용의 이레네오 성인은 이 사건이 하느님과 인간이 서로 친해지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느님을 깨닫는 데 익숙하게 하고 하느님께서 인간 안에 계신 데 칭숙하게 하시려고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이 성인의 말씀을 곱씹어 보면 인간이 하느님을 깨닫는 데 익숙하게 하려고 인간이 되셨다는 점 아, 진정한 하느님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깨닫는 과정이 바로 회계, 회심의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사실 사순 시기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이루어져야 할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숙제입니다. 즉, 하느님을 제대로 아는 것 하느님의 진정한 모습을 체험하는 것 그래서 어떠한 왜곡에서 어떠한 거짓에서 어떠한 숨김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진정 깨닫는 것이 회계의 여정, 회심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 시기 우리가 지녀야 할 첫 번째 태도는 억지로 침통해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고통과 순환을 당연한 듯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누구이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셨는지를 제대로, 제대로 인식하는 태도가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사순 제 3주일 복음 말씀에서도 하느님의 본 모습을 알 수 있는 하나의 힌트가 나옵니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정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마흔여섯 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파스카 축제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요한복음 제2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성전정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앞부분의 제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카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기하게도 이 두 가지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화가 난 행동과 말씀을 하십니다. 혼인잔치에서는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시고 성전정화 때는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여 가축들을 쫓아내고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십니다. 여기서 두 이야기 모두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먼저 혼인잔치 이야기를 살펴보면 성모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눈치채십니다. 잔치 때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기쁨이 사라지고 손님들이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수 있는 잔치의 최대 위기 상황입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조용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기서 기적은 아무도 모르게 잔치에 방해되지 않도록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포도주가 잔치 후반부에 나옵니다. 좋은 포도주가 마지막에 나온 이 사건은 이 잔치가 큰 기쁨으로 남게 하려는 것이고 또 좋은 포도주에 감동한 모든 손님들이 분명 칭찬을 아끼지 않을 텐데 그 칭찬은 성모님과 예수님의 몫이 아닌 신랑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모님과 예수님의 배려가 숨어 있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카나의 혼인잔치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진정으로 바라신다는 것이죠. 다시 성전정화 이야기로 가서 성전 앞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 장사꾼과 환전상으로 북적이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화가 나십니다. 성전이라는 곳이 단지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기꺼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느님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곳이어야 마땅한 곳입니다. 그러나 성전 책임자들이 기도하는 집을 성전 안쪽 본 성전만을 기도하는 곳으로 만들었고 이방인들이 와서 편안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장사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곳에서 장사꾼들, 환전꾼들이 그 사용료를 그 성전 책임자에게 지불하고 성전 책임자는 그 이방인의 뜰이라는 기도하는 곳이 아닌 수익을 내는 장소로 바꿔버린 것이죠. 단지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행태를 불쾌해하시고 못마땅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내 집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부자만을 위한 집이 아니라 권력이 있는 사람들만의 집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보잘것 없는 누구라도 기도할 수 있고 그분께 의지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이죠. 어떠한 차별 없이 모두에게 열려있는 곳 바로 그분의 성전임을 재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종합하자면 요한복음 2장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 그분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는 것 그리고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열려계신 누구다 그분께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큰 위로가 되는 대목입니다. 사순 시기는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혹은 모르고 있던 하느님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성전정화라는 주제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지만 더 나아가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셨던 하느님의 영을 모시는 우리 각자의 성전도 정화되길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 묵상해 봅니다. 우리 각자는 그분의 순환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으며 또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고통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을까요? 개인적인 체험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수원신학교에서 학생들의 사목실습 담당하는 신부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1년간 학생들의 사회노동체험 사회복지실습 해외선교체험 공소사목실습에 함께 동반하면서 정말 많은 곳에서 하느님의 뜻을 전하고 하느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저에게 좀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성교를 하고 있는 신학생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일본 나가사키 교구를 다녀왔습니다. 일본 천주교회의 박해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박해는 250년간 이어졌는데 천주교회에 대한 아주 사소한 흔적이 드러나면은 목숨이 위태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작은 목판이나 금속판으로 만든 예수님 혹은 성모님 성화상을 밟는 행위 그 밤눈헴이 일명 에보미를 250년 동안 매년 1월 1일에 행해야 했습니다. 슬픔에 젖은 숨은 그리스토인들 일명 잠보 기리스탄들은 에보미 전날에 발을 깨끗이 씻고 최대한 성상의 얼굴을 피해서 밟으며 집으로 돌아와서 즉시 발을 씻어 그물을 통해하는 뜻으로 다 마시고 기도를 바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몰래 몰래 신앙생활했던 그들에게도 고통의 시간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원자폭탄이 두 곳에 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로시마와 그리고 나가사키에 떨어집니다.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었죠. 실습 중이었던 한 신학생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무한 거 아닌가요? 하느님께서 250년이라는 고통의 시간도 모자라서 왜 또 나가사키에 핵폭탄이라는 고통을 또 허락하시던지 저 역시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가사키에서 성교하고 계신 동창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자폭탄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곳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달랐다는 것이죠. 히로시마는 원자폭탄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을 일상이나 언론에서 분노와 억울함으로 표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가사키는 고통을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리고 속죄하면서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자폭탄이 나가사키에 떨어질 때 원래 목표 지역은 고꾸라라는 지역이었는데 구름과 안개로 폭격에 실패하자 연료가 부족했던 폭격기는 더 이상 질차할 수 없었고 순간 구름이 열리면서 포탄을 떨구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가사키였던 것입니다. 약 7만 명이 죽었고 7만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특히 천주교인들이 피해가 많았다고 하는데 일본의 최대 가톨릭 성지인 나가사키의 대성당 우라카미 성당 근처에 폭탄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가사키 사람들은 지형적으로 나가사키가 분지였기 때문에 폭탄이 나가사키에 떨어져서 더 많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사키 신자들은 세상의 죄를 천주교 신자들이 대속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주시러 오신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원폭으로 아내를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나가사키 의과대학 교수였던 나가의 다카시 박사는 원폭으로 피폭된 상황이었지만 그날의 참상을 기록한 인물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활기 넘치던 동네를 거대한 화장터로 만들고 묘지로 바꾼 것은 누군가 우리들이다 칼로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는 교훈을 아무렇지 않게 흘려듣고 열심히 군함을 만들고 어뢰를 만들었던 우리 시민들이다. 아름다웠던 아름다웠던 나가사키를 이런 잿빛 언덕으로 바꾼 것은 누구인가 우리들이다. 어리석은 전쟁을 일으킨 것은 우리들 자신인 것이다. 세계를 집어삼키려 했던 그 끔찍한 욕망이 참담한 현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참담한 현실을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렵지만 조금씩 조금씩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라고 이해하던 나가사키 신자들 박사님은 부족한 우리 자신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서로 용서하자 서로 불완전한 사람이니까 서로 사랑하자 서로 외로운 사람이니까 싸움이나 투쟁이나 전쟁이나 남는 것은 후회뿐이다. 고통을 이해하는 것 예수님의 순환을 이해하는 그 첫걸음은 어쩌면 우리의 가슴을 먼저 치며 참여하는 그 순간부터가 아닐까 목상해 봅니다. 잠시 분위기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인간이기에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인간이지요. 그래서 노래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찬송 그대 집 떠나 두려워 마오 구름불기둥만 믿고 따라가오 그대 가다가 갈증 어기에 가난한 가난한 그대 영혼 상처 나 거든 높이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 갈릴레아 갈릴레아 부수라고 그대 바람처럼 잔잔하 잔잔하진 않고 가름에 차 오르는 길을 너른 산책길이 아닌 그대 넘어져도 넘어져도 힘에 자라 놓치지 마오 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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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떠셨습니까 수원 가톨릭대학교 교과라고 할 수 있는 이 노래 신학생들에게 노래 버튼 한번 눌러보면 바로 나오게 되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에게 가사가 참 좋습니다 하느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 같기도 하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 내 자신을 봉헌한 사제들과 수도자들을 위한 기도인 것 같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가지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희망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노래 같습니다 그대 집도 남 두려워 마오 구름 불기둥만 믿고 따라가오 그대의 영혼 상처나거든 높이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오 넘어져도 임의 자락 놓치지 마오 이 노래를 통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일상 속에서 큰 위로를 찾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천주교가 큰 힘을 지니고 있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장례 미사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통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삼일장을 하게 되지요 돌아가신 분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장례식장을 찾습니다 그런데 천주교 신자들은 돌아가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또 가족들조차 일면식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례식장에 연령회가 출동합니다 그리고 계속 연도를 바치지요 하느님의 자비를 간청합니다 그 뒤를 이어 레지오 단원들이 출동합니다 3일 내내 연도소리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가족들은 그 모습을 보고 엄청난 위로를 받습니다 한창 냉담하던 분들은 성당에 다시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고 신자가 아닌 분들은 천주교를 한번 믿어보겠다고 교리반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또 수원교구는 신부님이 돌아가시면 교구에 있는 모든 본당 신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장례 스케줄을 마련합니다 3일 내내 미사가 정시에 봉헌되고 이후에 연도가 마쳐집니다 가장 힘들고 아파하는 이들 곁에 함께하는 일 저는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바로 마테오 모금 23장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위로 이 위로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콘솔라시오라고 합니다 권과 솔라시오가 합쳐진 말입니다 권은 영어로 위드와 같아서 위로라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 즉 누군가와 함께 위로를 받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계신 것도 하나의 큰 위로인 것이고 우리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일도 위로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여기서 개인적인 체험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신자들의 삶의 현장에 깊숙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신학교에서 안식년을 맞이해서 학교를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과거 안식년을 하시는 신부님들을 보면 신자들의 노고를 직접 체험해 보겠다는 취지로 환경미화원도 하시고 개인택시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황님께서도 신자들의 삶의 자리에 깊숙이 들어가 양냄새 나는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체험 삶의 현장에 한번 도전해 보았습니다 저는 다른 신부님들과 조금은 다르게 특이한 도전을 해 보았습니다 바로 대리운전을 해 보았습니다 많이 해본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 20번 정도 운전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마음을 100%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주 민망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느끼는 바는 분명 있습니다 먼저 외롭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비게이션과 앞만 보고 갑니다 고객님이 말을 걸어주시면 답을 하긴 하지만 제가 먼저 말을 걸지는 않습니다 고객님께 불편을 드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지요 그리고 운전을 하고 내리면 전혀 모르는 곳에 도착합니다 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드리면 저는 아파트 건물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차가 들어간 그 입구로 다시 걸어서 나와야 합니다 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차가 다니는 길에 사람이 지나가니까 좀 이상했습니다 두 번째로 돈 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리마다 그리고 시간마다 대리운전 금액이 다르긴 하지만 보통 1회 한 15,000원에서 25,000원 정도 금액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5번, 6번을 해야 10만원을 벌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한 번 대리운전하면 전혀 모르는 곳에 도착하기 때문에 다시 운전을 하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시 시내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약주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을 대신해서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리스크를 안고 운전을 하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진상 고객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것이 가장 겁이 나는 부분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시고 존경스럽게까지 합니다 또 보람도 많이 느낍니다 고객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와는 대화를 많이 나누시진 않지만 전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십니다 어떤 분은 오늘 회사에서 승진했어 그래서 한번 만나자 내가 한번 쏠게 라고 기쁨을 나누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집에서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 딸내미와 통화하는 아빠도 있었습니다 어린 딸이 상처가 나서 아빠가 가서 호해줄게 라고 딸내미를 달래줍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아침에 대리를 부르시는 분도 계세요 딸내미 병원을 데려다 줘야 되는데 어젯밤에 술을 먹어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사는 모습을 조금이나마 깊숙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 사명감 같은 것도 생깁니다 고객분들을 안전하게 모셔다 드려야 한다는 사명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감속운전, 안전운전 하려고 노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에 주차할 때까지 차 앞뒤를 살피며 상처나지 않도록 마무리합니다 저 때문에 고객님께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이 지칩니다 겨울에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밤에 너무 춥고 눈이 오면 또 빙판길 때문에 위험하더라고요 많은 신경을 써야 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피곤하고 졸음운전을 하게 되면 큰일이 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신자분들이 주중에 열심히 일하시고 주말에 성당 나오는 일이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피곤해서 성당 가고 싶은 마음을 접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성당에 나와 하느님께 기도 드리는 그 시간이 정말 그들에게 큰 위로와 휴식 즐거움과 기쁨이 되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특강을 보시는 분들 대리운전이 필요하다 하시면 바로 김대리를 요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당 열심히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당 나오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상 속에서 하느님을 전하는 사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삶의 36.5도라는 책에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사람답게 평범하게 살고 싶은 것뿐인데 이마저도 무척이나 힘든 세상이 되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나서 평범한 교육을 받고 평범한 대학을 나와도 큰 어려움이 없이 취업하고 훗날 아기자기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정상 체온인 36.5도의 삶인데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서는 이마저도 어려운 일이 되었다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희망도 보이지 않고 우울한 하루의 연속이지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책의 작가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등장하는 소위 작은 영웅들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크게 바꾸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지만 자기 삶의 자리에서 선한 행동으로 이웃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들 또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에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들 대단해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이들에게 행복감을 안겨주는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사회에 작은 불씨가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영웅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일 어느 공동체에 있든 선한 영향을 주려고 하는 그 마음과 노력 본인 자신도 챙기기 힘든 세상에 남을 위해 희생하려는 사람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영웅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국 법원 모임을 다녀왔었는데 방주대교구 옥현진 주교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바로 허밍웨이의 법칙인데요 어느 심리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풍선을 하나씩 나누어주며 그 풍선 속에 자신의 이름을 써놓고 바람을 불어서 빵빵하게 치워서 천장에 날게끔 했다고 합니다 한참이 지난 다음 교수님은 5분 안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있는 풍선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풍선을 찾기 위해서 서로 부딪히고 서로 밀치며 교실은 아예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5분이 지났지만 자신의 이름이 들어있는 풍선을 찾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교수님이 반대로 아무 풍선이나 잡아 거기 넣어둔 이름을 보고 그 주인을 찾아주도록 했습니다 순식간에 서로는 다른 이들의 이름을 찾아주었고 모두 자신의 것까지 찾게 되었습니다 나만의 행복을 필사적으로 찾는다면 그 행복마저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먼저 노력한다면 모두의 행복을 찾을 수 있고 나의 행복도 찾을 수 있다는 것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남을 위한 삶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 분명 여러분들은 성숙한 그리스토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숙한 그리스토인으로서 성숙한 그리스토인으로서 하느님과 나와의 사이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더욱더 깨끗해지고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순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영광성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마침 기도로 영광히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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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